이 친구는 캣 쓰기 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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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철이 오늘 프린트지 응 그래 프린트 받았어? 아니요 오케이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BEAR BEAR 쓰기 B A A R 오케이 뭐 물론 얘도 BEAR 소리는 알 수도 있겠지 B E R BEAR 이렇게 네 한번 BEAR BEAR OK 그래서 E A가 들어있네 곰에는 E A가 들어있고 E A가 낼 수 있는 두 가지 소리 E A E A 중에서 뭐 됐어? E B여야 그러면 E E E E 이래야지 BEAR가 될 것 같아요 그쵸? 곰에는 E A가 들어있습니다 BEAR OK E A가 E A 중에 E 됐습니다 계속해서 Apple Apple 쓰기 A PP E 그래서 A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E 뭐 중에 A A A A O A A A A A O 중에 E E 됐죠? App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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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았다 OK 잘했고요 계속해서 Bird Bird B B R D D 그러면 얘는 Bird 네 Bird O 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O 소리 B A R D 이렇게 E인가 A가 아니라 E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볼까 확인해볼까 B E A 아니에요 B E A 아니에요 B E A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그런지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Bird E 아니에요 Bird 안녕하세요 아이가 뭐 중에 I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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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얘가 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캡이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니까 뭐가 있었는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.. 야야야야야야야야 네?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게 아 네 어? A인지, E인지, I인지, EA인지, U인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? 네 계속해서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A L L A 아니에요, A 아니에요 G예요 A A요 아니 E요 B 끝 아니에요, 전세요 B C O 뭐 있어요? 모르겠어요 너 뭐 옛날 때 했어요 옛날 때 했어요 집에서 다시 공부, 공부 다시 좀 하세요 은우, 컴온!